인퍼노 레이스 스펙 자 동영상에 있는 차가 지금 실제 차하고 어느 정도 잘 달려주는지 자 실제 차하고 동영상하고 같은지 보겠습니다 제가 레이스를 이걸 두 번째 길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하신다면 레이스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사신분이 있어요 점프 그 다음에 착지할 때 비포우쇼 지금 길들이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지금 찍는 거예요 자 사운드만 들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레이스를 하려면 길들이가 끝내야 되는데 지금은 살짝 준비 과정만 있습니다 자 조직 먼저 키시고 스위치 키고 자 좌우 조절이 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잡히고 그 다음에 헬스에프 걸릴 때 자 헬스에프 걸리죠 자 다시 키면은 해제 레이크 해제 보이시죠 자 사운드만 보겠습니다 사운드 자 플러그 십자렌치 그 다음 일자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연료 집어넣고 키톡만 살짝 걸어볼게요 사운드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통 여러분들이 그 일반 똥 머플러 허접한 머플러가 아닌 레이스 스펙에는요 굉장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U자 모양으로 지금 알루미늄에 고급이 되어 있어요 요거 좀 사운드 듣고 여러분도 이 차 한번 구입하면 되어서 대단한 차입니다 자 연료가 거기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려놓고 나중에 이제 한번 길들인 다음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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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